2단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예방이죠 한 번 미혹되면 사실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실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마치 중독처럼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창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2단들의 활동에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조금의 관심, 나도 포섭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경각심은 어떤 문제를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인데요 2단은 결코 나 하나 괜찮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안내나 간단한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일 줄 알았다입니다 일평생 2단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는데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이 미혹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2단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2단 2단 이야기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바른미디어 콘텐츠를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그 자체로 이 문제에 대한 시각도 넓어지고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2단들의 핵심 교리 몇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 교리를 디테일하게 공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그들을 왜 2단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면 2단이고 이렇게 주장하면 정통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깨트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것을 용인하지 않았죠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지 체계적인 신앙 고백 혹은 신학적 진술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단의 대표적인 교리들은 늘 있어 왔던 것에 현대적인 재현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2단들은 대부분 교리를 공유합니다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2단들이 자주 왜곡하는 구절도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부들은 바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2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2단 사이비의 성경 공부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작업이니까 2단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특히 2단의 성경 공부는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탈퇴자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토로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 현실이 이해가 잘 안되지만 무엇보다 목회자들은 소속교회의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4.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2단 단체의 이름을 다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르는 명칭과 2단들이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죠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정통 침례교단이지만 소위 권신찬 유병원 구원파라 불리는 기독교 보금 침례회 이곳에서 이탈한 이요한 구원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혹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바국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은히 한식교라고 부르는 곳은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가 공식 명칭이죠 사실 신천지를 제외하곤 교단 로고까지 도용해서 적극적으로 위장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분별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속한 곳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교회, 위장동아리, 위장문화센터 등 이단들은 위장에 능하죠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서 원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가지 방면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활동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뭔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단 문제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접근해야 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늘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